하... 다 사야지 뭐가 더 생길랄... 음...... 모자랑 더 안 생긴다? 다 사야지 뭐가 더 생길랄... 신상하게 일단은 무기 오 뭐야 이거? 어 활이야 활 스크린... 스크린 크린 알파 잉크를 정확히 맞추고 자신 있는 사람을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앗 또 돈이 없어 릴스가 써보기나 하자 빵 맞추면 140 40 와 이거 근데 스나이퍼가 실드라는건 되게 크다 실은 그럭저럭 되고 이건 뭐야? 뭐야 이거? 설명을 제대로 들을 것 같애 뭔지 모르겠다 음 설명을 제대로 안 들어서 뭔지 모르겠다 에엔 아 아 젠장해 스케일 설명을 잘 들을걸 이젠 설명도 안해주는데 포인트 센서가 뭐야? 그냥 조준이 잘되는 그런거 아닐까? 하여튼 못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모자를 컴플릿하자 컴플릿하면 뭐있나 궁금해가지고 아잇 잠깐만 컴플릿 없잖아 없잖아 아니 아니 뭐자꾸 저기요 다 샀는데 당신 이제 팔거 없어? 팔거 없는데 가게 가게 망했네 아까전 무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깡총깡총 깡총깡총 아니 이거 써볼까? 신상 써볼까? 옷은 왜 안살대 옷도 살걸 옷은 왜 안살대 옷도 살걸 옷도 살걸 구식이고 미니게임이 하고싶어서 미니게임이 하고싶어서 높아져 미니게임이 하고싶어서 미니게임이 하고싶어서 티타 그녀의 그 위에 아무도 치지 않아 어딜 겁없이 올라와 야 저기저기가 많네 수류탄이 안되지 내 무게 엄청좋은데 9방이면 다 좋네 1방이면 다 좋네 1방이면 다 좋네 2방이면 다 좋네 2방이면 다 좋네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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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 럭 와 야 이 사람 잘한다 피해서 썼어 피해서 썼어 야 이거 멀리까지 가는거야 진거같은데? 무긴 좋은데 우리쪽이 저쪽이 되게 많이 치해졌어 우리쪽은 침범 받았고 아아 그래서 좋네요 이러면 야 나 9킬이 됐어요 흐흫 야 나 9킬이 됐어요 아 킬수는 쩐한데 또 여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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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캐시무기거든요. 게임 캐시지 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면으로 못 싸우지. 저 아파요. 우리 오른쪽 전혀 칠 안했어. 아... 어딜 도망가세요. 롤러는 안 돼지. 롤러는 안 되지. 어쩔 건데? 롤러. 롤러는 안 돼. яйц. 御러는 안 돼. 롤러는 안 돼지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내 놀러 니 마음은 아는데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못 넘어가나? 오케이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안되는건 안되는거라니까? 이건 좀 힘들다 접근하는 오 실드 쳐주러왔는데 우리 본진이 왜이래 안돼요 오오 한 명 더 있는데? 아 몰라 이겼다 우리 오른쪽 칠하지도 않았어 우리 여기 우리 나와봤는데 칠하지도 않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